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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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심심할때마다 하는짓 한번 가볼까요? 아 갑자기 큐브가 땡기는구가 큐브가 땡기는구 아 내 아까운 경험치 쿠폰 아 아깝구만 아깝구만 경험치 쿠폰 아깝구만 ㄷㄷ 아 요새 메포가 잘 안맞아가지고 한 세트만 던져봐야지 아 이거요? 쌍하에 띄올라고 하는거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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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쌍하에 옵션 아닙니까 맞지요? 아 아 망했네 한 세트 더 사야겠네 ㄷㄷ 개선해봤네 ㄷㄷ 한 세트 안돼 나올줄 알았네 또 안나왔네 ㄷㄷ ㄷㄷ 아 큰일났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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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는 안되는데, 진짜 안되는데, 4세트는? 어! 아니, 4세트 10억 썼는데 10억 썼는데, 이거 20억이 팔.. 25억.. 뭐야, 20억이 팔 건데 아, 근데 아직도 안나왔다 설마 이거 두 줄로 메꺼 주나요?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위기.. 위기를 기회로 아! 아, 답 안나오네, 이거 어떡하냐 위기를 기회로인데 개망했네 10억 날려먹었네 아, 10억 날려먹었어 아직 몰랐다 나오면은 끝났다 아니, 근데 맥 왜 안나오냐, 근데 맥 잘 나오는데 어, 어 아, 마이 갓 지금 아, 이거 베어스 그린이여가지고 두 줄로 나와도 그냥 쓸 수가 없네 야, 답 안나온다 이거 무조건 뛰어와야되네 두 줄 안뜨리면은 창조 손해네 큰일났네 창조 손해대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아, 마이스 요걸 위기로 기회를 야아 바로 끝나버렸쯔 위기를 기회로 시세 아, 이거 아닌데 잘못, 잘못 넣었네 위기를 기회로 아아 이게 나와버리네 시세 아, 이거 아닌데 잘못, 잘못 넣었네 위기를 기회로 아아 이게 나와버리네 아아 아아 얼마를 벌었나 한번 봐야되겠군요 아아 나 66억 좀 주고 샀 어딨을까요 내가 산게 65억 66 아닌데 60 몇억 주고 샀던거 같은데 내가 산건 어딨냐 왜 못찾겠지 못 샀던거 같은데 내가 산건 어딨냐 왜 못찾겠지 내가 산건 어딨냐 왜 못찾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여기 서서 2였어요 썼다 썼다 25억 주고 10억 쓰고 40억 주고 만들었다고 치면 65만 받아도 개이득이지 좋았어 그러면은 70억이니까 나도 70억이 팔아야지 샀고 Dr. 숙소 10억이 공격 10억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2독봤네 결국 개선해봤는데 ㅎㅎㅎ 누가